자, 해석이 어렵습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쌤이 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61번째, generic mutations, generic mutations, generic 유전의, 유전적인, 유전학의, mutation 하면은 돌연변입니다. 그러면 generic mutations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유전 돌연변이죠. 아, 이거 지금 주어제리에 와 있습니다. 유전 돌연변이는 또는 유전 돌연변이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더니 that이 나옵니다. 동사가 안 나오고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that이 나온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열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어요. 앞에 명사가 있고 that이 나와. 근데 that 뒤를 보니까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오는데 여기 목적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알아주세요. 100% 대시 끄는 이거 있잖아요. that 블라블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거들려고 달라붙었어요. 거들거나 설명한다 이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전 돌연변이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어쩌다는 거야? 이런 돌연변이예요. that 블라블라. drive는 drive에서 온 과거죠. 사람들을 몰아붙여. 뭐 하도록 몰아붙일까요? to consume. consume 하면 소비하다 또는 섭취하다. 섭취하도록 몰아붙여요. feel 하면 적은 건데 이해를 붙었네요. 더 적은 갤러리를, 그렇죠? 보다 적은 갤러리를 갖다 섭취하도록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유전 돌연변이죠. 그래서 that부터 어디까지야? drop people to consume fewer calories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왜 달라붙었다 거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가 와있죠. were, 그 돌연변이는 어떻다는 거야? were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 뭐 할 것 같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예요. less가 붙어, less는 덜 뭐 해야 할 때 쓰는 거죠, less. 비교급 앞에 much가 있네요, 저번 시간에 했죠? 더 강조죠. 훨씬 덜 뭐 해야. 그러니까 to, er, 가능성이 있다는데, less가 붙었으니까 to, er, 가능성이 더 적다겠죠. 덜 뭐 뭐 한 거니까. 근데 much가 붙었으니까 훨씬 더 적어. be passed on, 그래서 pass on 줄 쳐주세요. pass on 하면 전달하다예요. 근데 be passed니까 전달되는 거죠. 수동이야.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는데 less니까 전달될 가능성이 더 적었다고 much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적었다 이거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같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genetic mutations, 유전 돌연변이는 근데 돌연변이가 어쩌다는 거야? people, 사람들을 몰아붙인데 뭐 하도록? to consume fewer, 보다 적은 캘로리를 섭취하도록 몰아붙였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적은 캘로리를 섭취하도록 몰아붙이는 바로 이 유전 돌연변이가 we're much less likely to be passed on yet 전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 이거지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because, because, 그렇죠? 왜냐하면 because 속으로 들어갑니다. in an environment, 즉, 환경 속에서 환경, 환경은 장소 명사지요. 장소, 장소, 저 장소 다음에 where 뒤에 완전 문장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여러분, 장소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where가 나오죠? 그리고 완전한 문장 와 있죠? 이러면 100% 이렇게 해서 돼요. 장소, 무슨 장소인데? 이런 장소, 이렇게. 레스토랑, 아니면 커피숍, 무슨 커피숍인데? where, 블라블라. 내가 우리 여친이랑, 아니면 우리 엄마랑 커피를 마셨던 커피숍. 이런 식으로. 됐죠? where 뒤에가 완전 문장이 와 있어야 돼. 자, 갑시다. 장소 다음에 where 뒤에 완전 문장 갑니다. 환경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food, 식량이 was scarce, scarce가 부족한 건데 이해를 붙었네요. 더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end가 나왔고, it's hunting, 사냥이나 혹은 gathering 하면 모으는 거, 채집이죠. 사냥이나 채집이 필요로 했어, required. 뭘 필요로 했죠? considerable, 상당한 에너지, outlay 하면 outlay는요, 바로 지출, 소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요구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주어 나와요. death 속에서, 그 because 속에서 주어는 individual이죠. individual, 개인, 즉 사람이죠. 뭘 가진 사람이에요? with that mutation, 그 돌연변을 갖고 있는 사람은 would probably die,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이거죠.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had a chance, 그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어떤 기회인데요? to reproduce,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뒤로 직진하는 겁니다. 번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아마도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genetic mutations, 유전 돌연변이는 근데 돌연변이가 어쩌다는 거야? draw people, 사람들을 몰아붙였대. 뭐 하도록? to consume fewer, 보다 적은 캘로리를 섭취하도록 몰아붙였던 게 바로 그 유전 돌연변인데 요게 were much less likely to be passed on. 전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 이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in an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왜 의한 환경이야? food, 식량이 was scarce. 더 부족했던 환경이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사냥이나 혹은 gathering, 채집이 required, considerable, 상당한 에너지 소비 outlay, 이것을 필요로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an individual, 사람, 어떤 사람? with that mutation,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would probably die, 아마도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before, 뭐 하기도 전에 그들이 had a chance, 기회를 갖기도 전에 어떤 기회? to reproduce, 번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genetic mutations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that blah blah 얘가 거들려고 달라붙었다는 거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be likely to 요 대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장소 다음에 where do의 완전 문장 요 대목 처리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before가 이끄는 거 요 대목 처리하는 거 그죠? 여기만 신경 쓰면은 요 문장은 아주 술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뜨끈뜨끈할 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강의도 들어보시고 한 번 더 하시면 철림없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바로 요령이 생길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해석을 좀 서툴게 문장 보는 눈도 서툴게 그죠? 서툴게 서툴게 예, 이렇게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림없이 해석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아마 시험에서 대박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genetic mutations that drove people to consume fewer calories were much less likely to be passed on because in an environment where food was scarcer and its hunting or gathering required considerable energy outlay, an individual with that mutation would probably die before they had a chance to reproduce. 자, 오늘은